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여러분 봄입니다 제가 사는 가해산에도 봄이 왔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지천이 모두 꽃으로 장엄되었습니다 엊그제는 포행하면서 보니까 벚꽃, 수소나가 다 펴고치더니 요즘에는 철죽과 연산홍의 장관입니다 근데 인간들만 봄을 맞이한 것은 아닌가 봅니다 바로 인공지능도 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오지 않으시죠? 최근 들어서 갑자기 여기저기서 인공지능 이야기가 말 그대로 대폭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영화, 신문, 방송, 인터넷, 책 할 것 없이 모든 매체에서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매일매일 어리둥절합니다 한술 더 떠서 딥러닝은 뭐고 머신러닝은 또 뭔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기술은 오랜 정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학계나 업계에서는 그것을 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을 강원 학인때나 관심을 갖고 있었지 중간 내내 잊고 살다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혁신에 더불어서 저 역시도 지금 괜히 같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하는 인공지능은 말이 인공지능이지 인공 무능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집 알려줘 라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얘기했을 때 이미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서 그냥 알려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지난 2014년을 전후해서 딥러닝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소위 인공지능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거죠 이 해를 전후해서 한 3, 4년 동안에 그간 인공지능 연구 분야의 수많은 난제들이 대부분 해결된 것이죠 지금도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무상을 설하셨습니다 문제는 최근 과학기술이 변해도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죠 이 변화에 대해서 성찰하거나 사유하거나 이 영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이 전례 없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스티븐 호킹을 비롯한 여러 과학자들의 파국적 예언이 더욱 우리를 긴장하게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븐 호킹 박사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인류에게 경고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문명사에서 최악의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자율주행차도 만들고 화성 식민지 건설계획까지 실행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오히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일 것 같은데 유독 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만큼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존하는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 아마도 인공지능일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막연한 희망이나 근거 없는 두려움 이전에 이 변화의 어떤 실체가 무엇인지 천천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딥러닝은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딥러닝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 딥러닝 기술은 현재 우리의 일상 속으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든 또는 인지하고 있든 간에 빠른 속도로 우리의 일상 속에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즐겨 이용하는 SNS 서비스죠 페이스북에 얼굴 인식 기술이 있습니다 최근 이 얼굴 인식 기술은 경위적인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정확도가 보잘 것 없었죠 한마디로 오류, 에러 투성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갈색 바탕의 식빵이나 아이스크림 그리고 고양이 사진이 같이 있었을 때 뭐가 뭔지 구별해내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것이 2014년을 지나면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딥러닝 기술이 도입되고 혁신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인간의 육안을 넘어선 수준 그 획기적인 인식률 무려 97.25%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인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아마 지금 이 사진도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판단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에 의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이게 무엇인지 새끼 고양이를 얘기하는 건지 아이스크림인지 또는 식빵인지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페이스북에서 단지 친구 얼굴 찾는 데 쓰려고 이러한 기술 개발을 하고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특정 인공지능 기술은 여타의 분야로 응용되고 확장되게 마련입니다 당장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개인 사진을 도용하거나 사칭하는 경우 SNS 그 자체에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인식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물인식 기술은 의료분화에서 암 종양을 조기에 식별하거나 진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같은 경우 코로나인지 진단하는 그 필요성이 빠른 속도로 빨리 해야 되는 경우 바로바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폐를 사진을 식별한다든가 하는 그 일에 딥러닝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율주행 자동차 외부 상황 인식 기술 바로 다 이 딥러닝에 의한 기술들입니다 이렇게 딥러닝은 4차 산업혁명을 가져오게 한 기술들을 쭉 열과할 때마다 항상 그 맨 위에 그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딥러닝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항상 깊이 생각하라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때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말이죠 누구나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들 결혼이나 진학 이직 등등 많죠 깊게 생각하면 실수나 오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경험에서 우러난 믿음입니다 마치 여러 개의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서 한 생각을 거듭하듯이 말입니다 물론 깊이 생각한다고 해서 항상 정답이 나오는 건 아니죠 세상이 어디 그렇게 간단합니까 이렇게 어려워했던 것은 딥러닝 개발자들이나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입력층 그리고 출력층 사이에 그 중간에 충수를 계속 쌓아 올린다고 해서 정확한 결과물 대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데이터라 데이터를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충수의 높이 깊이를 더해가되 그 중간층마다 데이터나 연산 단계를 줄이는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오히려 데이터를 덜어낸 거죠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할 때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딱 들어맞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적당히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단계의 계층적 처리를 반복해서 정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술 바로 딥러닝입니다 강조하다시피 딥러닝 기법은 인공지능 개발 역사에서 획기적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혀 새로운 하늘에서 떨어진 기술은 아닙니다 이미 1940년대 무렵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금방금방 될 것 같았던 이 기술은 항상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랜 긴 겨울을 지낸 거죠 그 겨울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을 안다시피 당시 컴퓨터 계산 능력이 현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핸드폰들을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시는데 과거 1960년대에 인간이 달 탐사선을 보냈을 때 그 당시 나사에서 사용했던 컴퓨터의 컴퓨팅 능력이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 수준에 비하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일 겁니다 두 번째는 방대한 데이터 수집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딥러닝을 구동을 시키려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모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어떻습니까 구글이다 페이스북이다 또 여러분들 국내 여러 가지 IT 회사들 있죠 수많은 데이터를 우리는 자발적으로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댓글을 달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그 IT 회사에다가 우리는 자발적으로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확보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딥러닝 기술이 출현할 수 있고 탄생될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비로자네 불 예에서 설명했듯이 딥러닝은 인공지능 스스로 일정 범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공통된 특징을 끌어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인간이 직접 어떤 특징을 도출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스스로 다단계로 높은 차원의 특징을 도출해내고 그 특징을 바탕으로 각각의 이미지를 분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글의 고양이 얼굴 인식 연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확보를 위해 구글에서는 일단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 즉 고양이 얼굴 사진이라든지 여타 필요한 사진들을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많은 양의 이미지를 갖고 와서 딥러닝을 구동을 시키면 컴퓨터가 스스로 그 대상들의 공통된 특징을 찾아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얼굴 고양이의 얼굴이라는 개념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고양이와 귀여운 강아지가 있는데요 저게 3, 4살 먹은 어린애들도 금방 구별할 수 있지만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똑똑한 컴퓨터 인공지능을 다 동원해도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 이 구글의 고양이 인식 기술을 통해서 고양이의 얼굴을 빠른 속도로 바로바로 판독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강아지의 얼굴인지 인간의 얼굴인지 고양이라는 개념을 그 얼굴에 대한 개념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 즉 천만 장의 이미지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 유런끼리의 관계수가 100억 개라는 거대한 인공신경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실감이 안 오시죠 이것은 천 대가 넘는 컴퓨터를 3일이 넘게 가동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방대한 데이터와 높은 수준의 컴퓨팅 능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알파고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알파고를 통해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들 뭐 이세돌의 눈물을 보면서 같이 마음 아파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무상하다는 말이 이보다 잘 들어맞는 경우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알파고가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드리려는 건데요 지난 2016년에 알파고는 이세돌과 바둑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언론에서는 이것을 알파고 쇼크라고 부르죠 하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알파고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그간의 정황을 한번 복귀해 보죠 서울에서 그 세기의 대결이 있었죠 그 후에 알파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었지만 그 알파고는 꾸준히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알파고는 이세돌을 이기면서 마치 훈장을 달듯이 이름을 알파고 리라고 개명합니다 그리고 이 알파고 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의 커제 구단을 상대로 다시 완승을 거두고요 그러고는 바둑을 다 통달해 버립니다 그래갖고 마스테다 이름으로 스스로를 알파고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쯤 되면 그 변화 속도가 정신을 차리기 힘들어지죠 그래도 그나마 여기까지는 가늠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같은 시스템 기반의 인공지능이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다만 더 학습을 많이 시킨 결과일 뿐이었죠 그러다가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수준의 알파고 제로가 탄생합니다 이 알파고 제로는 이전의 알파고 시리즈와는 다릅니다 알파고 제로는 인간의 기보를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따로 책을 바둑에 대한 책을 주거나 훈련을 시키지 않은 거죠 즉 기존의 데이터 없이 바둑의 규칙만을 알려주고 강화 학습을 시켜서 스스로 실력을 기르게 하는 겁니다 이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제로니까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딥러닝으로 무장한 이 알파고 제로는 알파고 리 그리고 알파고 마스터를 모두 간단히 제압하게 됩니다 최초의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라고 아시죠 구글에서 통째로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구글에서는 몇 개월 뒤에 다시 이 알파고에서 바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고 바둑의 일보식 표기죠 그 고를 빼서 알파 제로를 등장시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더 이상 알파고가 바둑만 두는 인공지능으로 머물지 않을 거란 그런 아심을 드러낸 거죠 이 알파 제로는 단 하루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바둑 기보를 미리 입력해서 작동하는 방식이었다면 알파고 제로부터는 알파 제로부터는 사전에 데이터 입력 없이 스스로 학습을 통해 단기간에 바둑의 고수가 되어가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알파 제로는 그 이전의 인공지능과는 달리 독창적인 수술을 스스로 개발도 한다든가 위험을 감수하는 과감한 수를 두는 등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든 인공지능은 계산에 의해서만 할 거고 인공처럼 무모한 수를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이제 옛말인 거죠 더 과감해지고 더 창의적이고 그런 고유한 형태의 수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파 제로는 이제 바둑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인공지능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의료 인공지능 로봇인 왓슨으로 업종 전원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 인공지능이 지목한 분야는 바로 최고의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속칭 도장깨기가 시작된 거죠 긴장이 되죠 바로 언제든지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업종이 만약 인공지능이 도입된다면 실업을 걱정해야 할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 딥러닝이라는 것이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딥러닝은 인공지능 기술의 첨단을 자랑하긴 하지만 그 작동 과정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문제죠 인공지능 정보 처리 과정에서 소위 블랙박스화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이 내린 결론에 이르게까지의 판단 과정을 정밀하게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마존에서 왜 성차별적인 채용을 남성 우호적으로 했는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의 하사비스를 비롯한 수많은 엔지니어 그리고 프로그래머들 바둑에 관한 한 그 누구도 이세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단지 알파고에 학습시키는 일이 전부였죠 그들이 알파고가 어떤 전략으로 이세돌과 피말리는 싸움을 전개해 나갈 건지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딥러닝이라는 것은 당연히 인간이 창조했지만 데이터 입력이 완료되고 실행키를 누르는 순간 인간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딥러닝에 대해서 느끼는 놀라움 그 뒤에 두려움이 교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딥러닝을 획기적 기술이라고 하는지 예를 통해서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비로자나 불상 사진 만장을 입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이미 입력된 사진 중에 한 장과 동일한 비로자나 불상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정확히 비로자나 불 뭐 이렇게 대답하겠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렇게 이미 저장된 사진의 장수가 있고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인식률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많은 사진을 단순 암기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기억하고 있는 특정 이미지와 동일한 외부 사물을 보여주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즉각적으로 정답을 알아내는 경우와 같죠 그런데 문제는 인공지능에 이미 입력된 사진 데이터에 아예 없거나 유사하거나 비슷한 비로자나 불상을 보여줄 경우에 이에 대한 인식률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미세한 차이만 있어도 어린아이가 다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인공지능은 못해내는 거죠 모라벨의 역설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혁신이 일어난 겁니다 일부러 무작위적으로 데이터의 중간정보 처리 단계 은닉층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일부 데이터를 없애버리거나 덜어버리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 결과 인공지능이 보유한 데이터 양이 줄어들면서 즉각적으로 답을 찾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나마 가진 남은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서로 그 데이터 간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또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비로자나 불다운 이미지 즉 비로자나 불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공통점을 기준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의 압축된 표현 그러니까 특징값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일종의 패턴을 도출해내는 거죠 앞에 예를 들자면 의도적으로 제거된 데이터가 없더라도 나머지 비로자나 불상의 사진 이미지들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해서 공통된 특징 즉 양손을 서로 포개듯 감싸 쥐거나 한 손의 검지를 다른 손으로 감싸 쥐고 있는 이 수인 이 수인을 통해서 비로자나 불상의 공통된 특징값으로 도출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사진 데이터가 없는 비로자나 불상을 보여주면 되더라도 이 수인만으로도 아 이것은 비로자나 불상이다 라고 인식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인공지능의 비로자나 불이 무엇인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은 스스로 배우고 학습한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입력된 데이터 속에서 서로 비교해보고 대조해보고 또 분류합니다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입력되지 않은 새로운 사물 그리고 이미지 사진들 다 인식할 수 있게 되는데 최근에 그 딥뉴닝 기술이 그 일출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것이죠 부족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이 딥러닝이 스스로 이 추상적인 공통의 특징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패턴을 분류하고 정답을 찾아내는 방식 이것은 사실 인간의,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두뇌도 여러 개의 점을 보게 되면 선으로 연결하고 또 선을 통해서 면을 보고 또 면을 통해서 입체를 예측해내는 그 추상화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두뇌 신경망을 모방해서 탄생한 딥러닝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모방해서 만들어졌으니 인간의 인식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특히 구체적으로 불교에서 제시하는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추상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의 유식 전통에서는 인간의 오근에 기반한 감각능력을 넘어서는 인식능력 즉 사유능력은 제육근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안이, 비, 설, 신, 의의 그 은은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오근 다음에 제육근으로 우리의 지각, 판단, 사유의 인식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즉 제육의식은 분별하는 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색을 보거나 소리를 들을 때 또 그것에 호응하는 것은 그 전 오식인 지각입니다 감각인 거죠 이 오근에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자극들이 색이나 소리입니다 이 전 오식의 대상이 되는 개별적인 그 자체상을 자상이라고 합니다 딥러닝에 입력되는 많은 양의 빅데이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모든 입력되는 감각자료들이 의식되든 의식되지 않든 간에 모두 다 업의 소산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각자의 업력 즉 우리 내적 성향에 따라서 좋은 감각 대상은 연장시키거나 반복시키려고 하고 그 반대로 싫은 대상은 기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선택된 감각 대상들은 입력되고 또 각각의 자상들은 서로 비교하고 대비되고 분류됩니다 다 과거에 행한 행위의 결과들이죠 그 다음 제6식에서는 그 자상들 상호간에 공통된 모습을 끌어냅니다 그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인 공상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딥러닝이 하위층수에서 비롯된 데이터들의 특징값을 찾아내는 구조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인간이 외부 세계를 경험할 때 제6식이 도출해낸 공상은 사실 외부 세계의 사물과 현상 그대로의 자상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경험의 공통된 특징을 인지하는 겁니다 딥러닝이 그러하듯이요 인간도 그 대상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잘 정리하고 분류해서 우리의 지각 세계,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딥러닝에 있어서도 이 특징값 도출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루전화불의 수인 같은 거죠 인간들도 외부 세계를 민감하게 잘 인지하기 위해서는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부수한 감각 경험들이 기억되고 축적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각작용은 업의 소산입니다 전 5식에서 개별적 자체의 상들이 제6식에서 업에 따라 집착하면서 욕망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또 반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지각작업이 바로 우리의 기억입니다 모두 업에 기반한 추상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 그 데이터들을 비교하고 분류하고 추상화 작업을 거쳐서 개념으로 도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이 기억은 원래 경험한 감각자료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확하다고 믿는 것일 뿐입니다 객관적 대상세계를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인식체계 업에 기반한 추상화 과정에 따라서 왜곡되고 변형된 산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일수사견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동일한 형태의 물을 바라보더라도 각각의 업력에 따라서 다르게 봅니다 인간은 당연히 물로 보지만요 천상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리보배로 본다 그러고요 아기계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피고름으로 본다 그러죠 여러분 아시는 물고기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편안히 사는 집과 같이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업에 따라서 사물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죠 만약 인공지능이 이 추상화 작업을 통한 사물 인식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요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정확히 일치하는 사물에 대해서만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두뇌 활동 중에서 감각에서 지각으로 넘어가는 것은 순간입니다 딥러닝도 애초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감각 대상과 이 포개진 중간의 은닉층을 넘어서 출력하는 그러니까 결과를 만드는 그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속도 이전에 이 사물을 제대로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게 고양인지 개인지 인간인지 대상을 오류 없이 바로 보는 것 말입니다 느리더라도 바로 보는 것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행한다는 것과 같죠 이처럼 딥러닝의 작동 원리와 구조는 인간의 마음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알아가다 보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데이터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현재는 구글에 인수되었지만 그 알파고를 처음 만든 회사가 딥마인드입니다 뭐 회사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죠 벌써 뭐 데미스 하사비스의 야심찬 구상이 보입니다 알파고를 만든 이 젊은 천재 이 데미스 하사비스는 인간의 두뇌 구조에 착안해서 딥러닝 기술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우리에게는 알파고로 더 잘 알려져 있죠 딥러닝은 우리말로 심층마음 또는 심층학습 정도로 번역됩니다 여기서 심층은 말 그대로 충수를 깊이 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인간 두뇌의 생김새가 겹쳐지고 포개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모방했죠 딥러닝은 세상에 대한 정보나 이치 등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 입력해 주면 기계가 자체 인공신경망 구조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을 진행하고 지능 수준을 높여가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에서는 어떤 문제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알고리즘을 먼저 구축해야 되는데 딥러닝은 데이터만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분류하고 알고리즘을 또 만들어냅니다 놀랍죠? 여기서 뭐 여러분들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분도 있는데요 뭐 알고리즘은 간단합니다 컴퓨터가 수행할 작업을 우리가 논리적인 순서대로 컴퓨터에 알려주는 명령어의 집합입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라면을 끓인다고 해보죠 뭐 라면 수프를 물과 같이 끓일 건지 그리고 면을 넣을지 아니면 물이 끓고 난 다음에 라면과 수프를 넣을지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죠 뭐 또는 계란은 언제 풀어서 넣을 건지 파는 언제 넣을지 등의 어떤 라면을 만들기 위한 각각의 순서들이 있죠 바로 이 순서들의 체계가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이처럼 딥러닝은 최소한의 알고리즘으로 최대한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알고리즘보다 빅데이터가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사실 뭐 딥러닝이라는 개념도 195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 당시에는 주고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인기를 끌게 된 걸까요? 바로 이 데이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 정보를 생산해내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최근 증가했고요 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즉 처리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해진다고 하죠 과거에 산업을 이끈 동력이 석유였다 하면 현재는 자원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곧 돈이고 권력인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라고 하면 고전적으로 숫자를 연상하기 쉬운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올리는 모든 사진, 댓글들이 모두 데이터가 됩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데이터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 후에는 딥러닝이 알아서 빅데이터를 재료삼아 학습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또 결과를 도출해 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딥러닝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용어라고 하는 머신러닝이 있죠 여러분들 혼동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은 인간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머신러닝이 입력을 통해 출력을 결정하는 처리를 하는 1단계 구조를 지칭하는 말이라면 딥러닝은 아까 비로자나볼에서 보셨듯이 다단계의 계층적 처리를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그림 중 가장 바깥 원에 크게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요 그 안에 머신러닝, 그 다음 여러 머신러닝 기술 중에 그 안에 핵심적으로 딥러닝이 해당되는 겁니다 간단히 가장 크게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딥러닝 기술은 이미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나 의료인공지능, 왓슨의 사례에서 이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인식된 정보를 추론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인공지능 스스로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 의미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언어하고 관련지어서 그 대상과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인공지능이 인간과 동등한 수준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창의적 작업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창의적 작업에는 인공지능의 어떤 독자적인 또 다른 인공지능의 설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현재도 딥러닝은 추상화된 판단을 통해서 스스로 합숙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수준으로 이 딥러닝이 진화를 거듭할지 현재로선 예측할 뿐입니다 분명한 건 인간의 개입 여지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알파고의 하루를 인간 시간 개념으로 환산한다면 35.7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달리 말해 인간이 한 세대 동안 할 일을 인공지능은 하루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산상으로는 이 알파고가 바둑 연습을 한다면 하루에 100만 번의 대국이 가능합니다 이세돌이 아무리 연습벌레라고 해도 하루에 그 정도의 노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인공지능을 인간이 이기려는 시도가 과연 합리적일까요? 인간 대 기계라는 경쟁 구도 또는 이런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는 인간이 존재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일 뿐입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더 나아가 어떻게 관계에 매일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화두일 것입니다 바로 경쟁의 문제가 아닌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아직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화엄경 야마천군 개찬품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각가지 것들을 그려내나니 일체 세강 가운데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구나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인공지능 딥러닝 그리고 그 딥러닝이 다시 세상을 만들어내고 다시 인간의 마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에서 시작해서 다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 세상이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공부죠 일단 자신의 마음부터 차분히 돌아볼 일입니다 감사합니다